춤을 추거든요. 이 친구들은 엄청 리듬감이 좋은 친구들이네요. 바로 앞선 친구들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. 오 좋아요. 이 분의 올 스타별을 살릴 수 있습니다. 그동안 대걸렸네. 시원하게 한 번 추하고 싶다. 장래 아나운서로 유창근 아나운서가 지금 방성철 아나운서가 오 좋은데요? 이 분은 잘 추시는 것 같아요. 아니 오늘 마핑을 담당할. 이 분은 조사해 봐야 돼요. 아니 지금 동작 자체가. 오늘 두 친구가 처음 만났거든요. 그리고 지금은 맨정신입니다. 이 분 누구예요? 우리 손으로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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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지금 나오네요. 이 분은 일반인인가요?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곳곳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현장 스탭의 유리폼을 입으면서. 뭔가 의미가 있는 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습니다.